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름에 먹어야 되는데 더울 때 가을에 먹으니까 좀 추울 수가 있어. 자자자자 이거. 맛이 괜찮은가? 간단하다. 응. 춥지 않지? 이거 먹었다고. 자 자자. 안 추워? 막 이빨 시리지 않아? 안 시려? 와 근데 이거 단단하다 아이고 아는 게 단단하다 아는 게 너무 단단한데 자 이거 먹어 너무 단단하네 가시쯤에 딱네 근데 이거 흙을 파는 거다 봐 삽으로 흙 파는 거다 봐 삽으로 흙 파는 거다 봐 삽으로 흙 파는 거지 아이고 음 음 자 이거 천천히 고기가 먹어 천천히 이빨로 해서 천천히 닦아 끓어가네 자 천천히 고기 자 이거 아이고 이렇게 단단했나 이게 이렇게 아 냉동실에 오래놨던 거랑 같다 냉동실에 오래놨던 거랑 같다 냉동실에 오래놨던 거랑 근데 any 뱀 호주 Fan doctor